세종시 보람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마련된 가상 투표소입니다. 수십여 명의 유권자가 1m 간격을 두고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만약 실제 상황이어서 지금 투표소에 도착한다면 약 30분 가까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지만, 올해 세종시에서는 유권자들이 이런 불편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세종시가 운영하는 스마트 포털 세종엔 덕분입니다. 투표소마다 배치된 전담 요원이 유권자 대기 상황을 시시각각 입력하면, 유권자들은 모바일이나 PC 등을 통해 세종엔에 접속해 대기 시간이 짧을 때를 골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대기 시간을 줄임으로써 투표자 간의 접촉을 최소화해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세종에서 투표장이 오시게 되면 우리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투표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종엔을 통해 투표소 위치와 투표율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는 선거 당일 관내 79개 전투표소에서 대기 시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오는 10일과 11일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에도 우선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